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제시의 건물 또는 제시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물 도면을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데가 간혹 보입니다. 기읍, 니은, 디 끝, 리을 이런 표시가 있고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 해서 별도로 기읍에는 베란다, 샤시, 2층도 샤시, 그 면적을 기재하고 있고 디 끝에는 보일러실, 약 3제곱미터, 지측, 지하주, 그리고 옥탑에는 백돌조 및 샤시조, 창고 등 해서 약 13.8제곱미터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의 건물들은 매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본 건물, 주 건물에 부합해서 따라하는 종으로 가는 것이죠. 주 건물을 매각받으면 종 건물도 따라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옥탑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에 부합되는 종물로 보는 것이죠. 반면 제시의 건물이 옥상도 아니고 지하도 아니고 별도로 하나의 토지에 이렇게 주 건물이 있고 별도로 제시의 건물이 점선을 했다면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서 상의 사진을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제시의 건물 1층 샤시가 있습니다. 2층도 있는 것이죠.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3층에도 옥탑에 제시의 건물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이죠. 지층에도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모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란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그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토지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1번, 2번은 등기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반면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은 104에 7 지상에 있지만 모두 등기가 되지 않은 무가로 증축을 한 것이죠. 기읍, 니은, 디급, 리을 해서 그 면적에 표시가 있는 것이고 그 금액도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매사건에서 제시의 건물 및 기타에서 그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가격으로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도 보면 제시의 포함 매각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보면 이 물건이 경매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목도 있는 것이죠. 수목은 입목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부동산 등기부의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제시의 건물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일괄 매각 제시의 포함 매각이라는 기재와 본권에 소재하는 수목, 감나무 등은 경제적 가치, 거래 가능을 고려해서 본권에 포함해서 평가했다는 지지의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 계양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시의 물건은 이렇게 주건물, 즉 본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그 면적과 그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감량평가 명세표 상에도 등기된 건물 내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시의 건물로서 불법 건축물은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량금액도 그대로 책정되는 것이죠. 제시의 건물이 매각 불포함 된다면 감량금액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한 감량금액이 있다 해도 별동으로 되어있다면 정상 건물만 경매되는 것이죠. 제시의 건물은 매각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건물에 붙어있다면 일반적으로 제시의 건물로서 평가되는 것이고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기일도 지정되는 것이고 이 물건을 매각받으면 제시의 건물까지도 같이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제시의 건물이 별동으로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매각에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시의 물건이 경매사건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시의 또는 매각제외, 매각포함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고 제시의라 함은 등기부상에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불법건축물이란 것입니다. 매각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종물 또는 부합물로 정당하게 감정가격도 평가되어 있습니다. 반면 매각제외에 해당하는 부동산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감정도 되지 않고 매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받더라도 매각제외 대상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매 대상인 주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지상에 제시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하지 못하는지 그 여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별동의 건축물이라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소유권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수익권에 대한 내용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사용수익권자인지도 확인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지상의 채무자 또는 보증인 소유자와 같은 권리가 아닌 제3자의 권리원인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증으로 인해서 이 제3자가 수목을 실제했다든지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토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거래객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목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또는 이 수목이 어떤 권리원인에 의해서 축조 또는 실제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지상의 수석, 돈대는 성물 또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죠. 추후에 분쟁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의 물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제3의 물건에 대한 의미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